이겸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로블록스! 순바콕실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워호! 안녕하와 친구들! 안녕! 자 두 명이 술래네요 이번에! 자 이번엔 랜덤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넓은 맵이면 돼! 과연 누가 걸릴까? 과연 누가 술래일 것인가? 누가 술래요? 누가 술래? 안 돼! 나이스! 싫어! 숨고 싶었는데! 하나 총리는 올려주마! 제발 숨겨주세요! 숨겨달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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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페놈 발로 해도 되겠다! 나 미미 씨 양말 벗었어! 안 돼! 이거 어떻게 쳤지? 공화를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찾겠습니다! 싫어! 나는 내가 갈 길이 있어! 진짜! 나 믿고 따라와봐! 진짜! 너만 믿고 따라가볼게! 응! 쑤욱! 진짜! 나만 믿고 따라와? 응! 진짜! 나만 믿고 따라갈게! 응! 이쪽이야! 이쪽! 야! 나 그냥 벽에 붙어있으니까 잡아봐라! 야! 나 그냥 벽에 붙어있으니까 잡아봐라!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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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야! 뒤에서 그냥 미워오려고 하던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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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컨테이너 발트방에 2명이 여배다! 네가 앉아봐랴 그러니까 왜 날 따라왔어 바보샴 분명히 이쪽으로도 막 찾는다 황..촌리다 촌리엄 마리아 나 보여 여기 여기 왜? 이쪽으로 와 내가 안 보여 마리아 정답 동구 우리 밤만 나눠 볼까? 안 알려줄꺼지? 나 안보이는데 저기 저기 요기 요기 앞에 앞에 미호 위에 미호 위에 나 알겠다 따라왔어 야 늑대 얼굴 귀여운 거 봐 마리야 늑대 잘 잡고 있어야 돼 응 알았어 내가 밑에서 대기할게 하늘에서 경단이 떨어져 마리가 아래에서 지금 악어 악어야 입 벌리고 있는데 으아악 지구아악 대기소 컨트롤 런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으하하하 자 그럼 이번에는 재밌는 거 해야겠다 이구도자 아 좀 좁은 맵이네 자 여기서 어? 댕댕이다 음 하아아아 아 댕댕이 혼자네 으음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혼자 잘 해봐 이번에는 얼음땡이라고? 그럼 친구들이 풀어줄 수도 있는 거야? 응! 자자자자 근데 또 죽을 수도 있겠지 구하러 가다가 늑대야 오지마! 뭐야? 여기 내꺼야 너 저리 가 미안한데 숨새 맛도 없어 거기 잘했더라 별로 안좋다는건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댕댕이 출연 아.. 겁쟁이들의 냄새가 나는구먼 오오오 오오오오 진정해 친구 댕댕아 너 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어라 이 유이미 녀석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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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가 바로 붙어버렸어 걱정마 내가 구해주러 갈깨 이걸 어쩌면 좋아 어... 너도 얼어라! 으아아아아아! 걱정만 내가 구해주러 가할게! 나도 나도 구해줄게! 나도! 흠, 저 녀석 구해주러 온다면서 다 안 움직일게 뻔해. 나, 나 가는 줄은 지금! 너가 거래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 나 코앞이야 코앞! 역시 너네들이야. 코앞이 아닐게 뻔해.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 들켰네. 너희 같은 하찮은 목숨을 살려주러 내 목숨을 먹 순 없지. 하하하하 허아! 저 녀석 엉청이 되게 달리고 있군가! 왜 왔어! 하하하하하 Join 하하하하 하면 안 prise 하하하bat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요기 1 플러스 원이요 하하하하 냄새가 나 예희ilated 51 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찾아? 발소리가 나 어? 진짜! 믿을 건 주늑대뿐 늑대야 너가 희망이야 늑대야 근데 90초밖에 남지 않았어 이 위에서 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320비트 털어져 있다 에 설마 늑대는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아 의리가 없거든 진짜 장난이 아니라 니들 안 구할 건데 본격이야 내가 니들을 왜 구해 늑대야 고맙다 도망가 으악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만 다깠다 다깠다 왜 안들어가죠 미대야 고맙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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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내꺄야 어디까지 야 구하러 왔어야지 그냥 아 갈라고 했잖아 아니 아까 마리가 늑대랑 가까운 곳에 있었다길래 이 근처에 걸마했지 오랜만에 불 끄기 한번 해볼까? 항공기엔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술래는 또 너야 그 다음은 뭐 보나마나 나겠지 어떻게 알았지? 나 경찰 경력 20리야 나 경찰 경력 20리야 그럼 어두운데? 이거 프레쉬를 잘못 켰다가 들키고 말걸? 아 그리고 이게 술래가 가까워지면 심장소리가 난다 심장소리에 맞춰 나 잘다 해야지 느낌 마디야 미용이야 어 심장소리 뭐야? 냄새가 난다 근데 너희 못 찾잖아 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돼! 차갑다? 벌써? 잠깐만! 한 번만 봐주세요! 아빠 안녕! 미용 잡혔어! 애들 관전하는데 검은색밖에 안 보여 나 사실 아까 리아 바로 한 1cm로 지나갔다 그거 아쉬웠네 그거 아쉬웠네 잠깐만! 매달려 있는 거 봐 귀여워 예상하지 못하긴 누가? 자 이제 두 명 남았죠 지금 누구만 한 거야? 너랑 늑대만 남았어 어 보인다 고말이 어디 숨었는지 늑대야 잡히지 봐 와 여기에 숨었구나 근데 보이지 않았냐? 프레쉬 한 번 켜줘 н대야 어디 숨었는지 보게 난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내가 숨.. 불고!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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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지? 하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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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띵띵아 띵띵아 말해봐 띵띵아 이거 뭐하면 살려줄거야? 말해봐 다 말해봐 나 일단 웃겨봐 그러면 삼행시 해볼까 삼행시? 어 그러면 삼행시를 고발이로 삼행시 해보자 고! 고! 와 마리야 너 혼자 갔어 웃겼잖아 나 너무 무서워 왜 나 간거야 도발해 우리의 희망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마리야 편하게 앉아있어? 나 무서워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마리야 와 근처에 있어 와 안돼 와 여깄지요 와 어디야 의자 위에 유비도 못 찾았대요 이게 왜 떠네 안돼 나는 아니겠지 아니 여면이 너무 급하게 우리 둘 클릭하는데 여면이 확 많이 났나봐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나랑 댕댕이만 클릭하는데 아냐 어떻게 알아 니가 넥스트 선커가 아 아하 넥스트 선커가 하이리아라고 아냐아냐아냐아냐 넥스트 선커 다음 댕댕이 클릭 연타하는 뭐지? 아냐아냐 어 내가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아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아 근데 쟤네 진짜 잘하긴 한다. 어떻게 이거 찾지? 나 경찰금격 이씨! 나 경찰금격 25년! 오 이거 괜찮은데? 명당일지도? 한 명 찾았다. 안녕? 어 뭐야! 어떻게 찾았다! 안돼! 오 이거 괜찮다. 숨어있는 사람 3명 남았습니다. 3명이나? 뭐 이거 170초 남았는데 똥이라도 다 구워야 됐나? 난 차가웠겠다. 나 본거 같아. 한 놈 파란색 발판에 가까워. 난 죽었다 진작 내려오는게 좋을걸? 여기 아닌데? 오! 깜깜해도 못보네. 오! 저렴! 여맨이 진짜 너무 웃겨! 어? 이거 무슨소리지? 아야야야야! 나 꼈어! 리아야! 나 안 움직여! 어! 도망쳐! 여맨아! 또 우리 둘만 남았네. 그러게. 근데 정말 못 쏟는다니까. 보여주나? 아니 뭐야? 저긴... 보여줄게. 여긴 어디야? 여기 거기야. 야 늑대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가줄까? 잠깐만 왜 가까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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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 케나한테 뛰어다녀 줄게. 나! 나 뛰어도 돼!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안 돼! 발에 차!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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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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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늑대야 보여주나? 늑대야! 오늘 너 오늘 좋다! 너 꿈 좋다! 늑대야! 늑대 나이스! 늑대 잘한다 오늘! 아 댕댕을 왜 이렇게 못해? 진짜 잘한다! 내가 찾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찐막 갈까? 찐막? 늑대야! 애들아! 오늘 노크는 고생했어! 나 갈게! 찐막 가자! 찐막 가자! 아 어디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얘 술래시켜야 되는데 어디갔어? 아니 진짜 찐막 할라 했는데? 사실 안 나갔거든? 있다고 뜨는데? 어! 클릭해! 어! 클릭해! 아 나갈걸! 에이! 늑대야! 어? 어? 뭐야! 행위다! 왜 네가 걸려? 왜 내가 걸림? 왜 내가 걸림? 또 고생 좀 해보시지! 불쌍해! 불쌍해! 어! 그만! 설렘아 내 번째야! 왕슈! 아 늑대야 너무 야올리길래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은데? 어... 좋아! 내가 힘들어? 어! 근데 내가 힘들어? 어! 근데 내가 힘들어? 아! 뻔하졌으면 안돼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가 잡기 힘든 거거든! 이런데! 여멘이 오래 산적 없지 않아? 그니까! 왜 강의해?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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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가 진짜 오히려 힘들어요! 됐다! 오히려 힘든 거? 여멘이 잡아줬으면 죽겠다! 하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 기장실이야! 아유! 기장실 와봐! 없어 와! 기장실을 샅샅이 뒤져볼까? 아이 뭐 절대 못 찾아! 어? 기장실에 뭐 없는데? 없어 없어! 가방지? 뭐 없는데? 어? 저게 뭐지? 어? 뭐야? 저게 뭐지? 블랙홀 그냥 쓴 거 아니야?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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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올리 야올리 엘바타로 죽어버렸다 누가 있어? 야 어휴 너무 누구, 누가 숨죽이고 있잖아? 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자 가자! 어 없네 없네! 가자 가자! 없나보다? 오! 오 뭐지?! Folge 나 진짜 갈라 했는데 교통사고 나왔어 교통사고 나는 전판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다 아우 푹신하네 늑대 봐봐 와 늑대 3개 깔려 죽었어 너무 힘차 아니야? 아 그리고 미호는 깡통 뒤에 있어 야 야 야 야 리아는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아아 아아 못하러 오지 못하러 오지 이야 한번만 봐주라 안돼 한 번만 봐주라 내가 힘이 막히게 수놓은거 올게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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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삼행시 해봐 에아 올 뛰어와 김 김 리아는? 리 아하하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아에 가야 지아로 가 지아에 있다 와우 어... 거기 있어 거기 날 너무 맘마리 보는거 아닌가?? 아니 왜 움직였어 늑대야 늑대야 우리만의 러브하우스야 나왔저 schools 등에 상처는 검수의 수치다 야 깡통 뒤에 깡통 뒤에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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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em 일단 간파 해요 지 따 pawn하자 늑대왕 딱 한 번만 아하하하하하하 어 나가버려 아 늑대왕 딱 한 번만 이미 나갔어. 이미 나갔어. 이미 껐어, 스포해라. 진짜 쌍쌍 면 달리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숨바꼭질 이렇게 또 마치도록 늑대 한 번만! 야, 한 번만 해주라! 1분밖에 안 하는데. 그래, 하잖아, 그래. 고마워, 진짜 늑대야 고마워. 근데 나갔는데 어떡하지? 와아악! 진짜 한 번만, 진짜. 와아악! 늑대야 얘들아, 늑대야 늑대가 술래가 됐어. 어떻게 된거지? 도망치자! 진짜 늑대야 개 돌리고 싶은데? 늑대야 너도 술래하기 싫잖아. 나 잡으면 너 나가게 해줄게. 지금 늑대가 여맨이 본 것 같은데? 나만 잡아도 돼. 여맨아, 지금 널 쫓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여맨아? 너를 보고 있어. 어떻게 알아? 여맨아 진짜지? 너 봤다고, 여맨아. 지금도 보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제발. 늑대야 널 보고 있어. 어, 근데 다른 애가 보여. 어, 근데... 다른 애가 보여. 아, 저 녀석은 필요 없어. 저 녀석은 잡을 생각도 없어. 야, 다 나와. 어차피 안 잡을 거야. 저 녀석만 잡고 나갈 거야. 야, 나 약속시간 늦어서 욕먹겠다. 오늘 진짜, 아악! 늑대야, 나 잡으면 보내준다니까. 어, 늑대가 쫓고 있어! 아악! 눈으로 쫓고 있어! 늑대야, 진짜 거기는 안 돼! 오! 왔다! 기타! 어면 뭐 할 건데? 늑대야, 나 여기 반대편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보여? 어허, 은혜 닥 봐라. 하하하하하하 늑대야, 나 어디 있을까? 아, 어떻게 올래?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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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야, 아악! 하하하하하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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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야, 리아야, 몸으로 가, 빨리! 하하하하하하 리아, 리아야, 빨리 가! 하하하하하하 여기가 우리 늑대가! 하하하하 리아야, 몸으로 막으라고! 하하하하 알았어, 여길 못 질러간다! 야, 이, 비켜라! 여길 못 질러가! 야, 이, 비켜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영현아,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 하하하하 얘들아, 몸으로 막아! 하하하하 퇴근이 난리인 거야, 어디가? 야, 이, 퇴근 특혜다, 거기서라! 늑대야! 퇴근 특혜! 하하하하 바로 꺼! 오마이갓! 늑대야, 잘가! 안녕! 안녕, 여러분들! 빠빠! 안녕! 바이~~